평소, 파몬의 변동, 3대 심파의 두 명의 환경, 체결 미치기를 조득기로 하며, 우리의 가진 삼촌과 아티슨 조교사와 함께 보장을 위한 공부를 고등하겠습니다. 반대편은, 민혁이, 강산부, 조교사, 최우선 정동선, 3학년 999, 두시고, 두 명의 환경, 체결 미치기를 조득기로 하며, 우리의 가진 삼촌과 보장을 조립하고, 보장을 조립하고 있습니다. 5살의 상황은, 5살의 공중성사, 오늘 첫 번째 경쟁이다. 정기 시작하겠습니다. 와, 까만 미니게, 더욱. 최우선 정기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과 동시에, 위선 제압으로서, 진탄수만을 구작하겠습니다. 이제, 패스칭 1강 전 기회로 이기겠습니다. 끝난 수? 예. 1강 전 기회를 이겼어. 예. 예. 도망갔다니, 제 인간아. 2강 전까지는, 1강 전까지는, 2강 전까지는요. 1강 전까지도 1강 전까지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